자, 시합보다 양이 많네? 투파하자 여기서 천사 조각상을 할 수 있습니까? 여기 중앙에 내 기둥은 빨간색인데 나머지 기둥은 흰색 여기 중앙에 내 기둥은 빨간색인데 검은색 그러네 여긴 조각이 되게 네모네모하다 아인크래프트 같아 응 등장 만족 또 안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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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